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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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이런 목소리를 전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갖기 위한 방법이 좀 있는지. 그걸 내리거나 시스팟 기법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아, 뭐예요? 아, 시스팟이라고 하고요. 이게 모튼쿠퍼 박사의 시를 따가지고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뭡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금니에 사실 엄청난 힘을 주고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턱을 쓸어내리듯이. 하아. 이렇게 어금니가 떨어져. 한번 해볼까요? 하아. 어디예요? ąt rule으로 하 1믹1,2. 여기 entend salvar! 하나님의 생각에서. 여기서를 milliards 버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